안녕하세요 AD 여러분의 이사입니다. 오늘은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의 모든 레시피를 소개하는 레시피 쿡북 3탄 고기 요리 편입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고기와 해산물이 같이 있는 요리도 보여드릴게요. 요리에 관한 기본 설명은 현재 오른쪽 상단 카드에 나타나는 1탄을 봐주시면 됩니다. 가장 효율이 좋거나 비싸거나 한 레시피는 이 시리즈 마지막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모든 고기 요리의 레시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시죠. 줄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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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디저트 편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